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가 오랫동안 준비한 생성 AI 서비스 그리고 클로바X를 한번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로 채찍 PT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행 같은 경우나 쇼핑 같은 경우나 그러한 질문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작성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클로바X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그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하고 네이버 여행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찍 PT 같은 경우에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프로 버전으로 사용해야만 여러분들 이제 플러그인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클로바X도 그렇고 채찍 PT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이것을 인터넷을 연결해서 정보들을 여러분들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구글 바드 같은 경우나 MS 측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일부는 또 이제 인터넷을 또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클로바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러그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양평 쪽에 요즘 이제 여행을 좀 즐겨 하려고 합니다 하도 이제 강의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의 근교해서 책도 쓰고 좀 좋은 그런 숙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클로바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양평으로 여행을 가고 싶고 한옥 분위기가 나는 것을 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답변을 하도 그러더라고요 뭔가 문법이 안 맞으면 잘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쇼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예약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지도도 그 예약 시스템이나 그런 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장점들을 좀 충분히 살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요 요청을 했을 때는 와 CHPT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앞으로 좀 기대된다 라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프로그램 쪽 개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이 있다 또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뒤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CHPT에서는 요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죠 나오지가 않죠 자 우선 CHPT도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요 양평으로 여행을 가고 싶고 한옥 분위기로 좋은 숙박을 소개해줘 라고 했죠 CHPT도 지금 현재 구매는 국내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옥 양평 한옥 마을 내 숙소라고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평 노을 한옥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초심에 그 다음에 이제 비바코 한옥 스테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지도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액실 그 다음에 이제 문의 그런 것들이 바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이제 Q라고 하는 거 시스템 서비스하고 해가지고 예약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예약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또 기능을 또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채피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양평 노을마을이라고 뭐 이런 데 있을까요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양평 노을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 내에 또 이제 숙박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딱 양평 노을마을이라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요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미안 양평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런 상호들은 없어 보이죠 양평 그냥 한옥마을에서 뭔가 이게 좀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지금 현재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인이나 그런 것들을 갈 때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다른 것들 낚시터가 있는 것들 숙박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볼까요 그래서 양평을 또 여행을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낚시 낚시 낚시를 할 수 있는 숙박 업체를 소개해줘 라고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뭐 거기는 이제 뭐 낚시터보단 저수지 강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답변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보니까 있네요 주위에 이제 계곡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거기 가서 이제 뭐 낚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은 우선은 어느 정도 애견패션 같은 경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휴양림 중심으로 애견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캠핑장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 있죠 엘그그램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어 구입하고 싶고 100만원 후반 추천을 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쇼핑과 관련된 것들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잠깐 답변을 하는 동안에 채찌PT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전 상품 정보이어도 그래도 채찌PT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은 찾아봐야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100만원대 정보로 링크까지 다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상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은 상세 스펙 내용도 같이 보여줘요 뭐 이런 식으로 클로바X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미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무한반복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클로바X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검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잘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잡혔어요 제가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의 다른 이렇게 드라마 링크와 함께 소개해줘 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질문들도 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클로어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기준까지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예정 정보들을 좀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최신 정보들은 제공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검색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링크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죽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볼까요 미스터션샤인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이 채채피티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는 한글과 한국어와 관련된 부분들 되게 이제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도깨비 특기한 서셜 예 센스 페이지 스페셜 있고 그 다음에 미스터션샤인 되는 거 있고 쓰다 이 모양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죠 뭔가 좀 이상하죠 네이버 유툰 볼까요 좀 다른 답변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스페셜 공식 이거는 아마 이것도 조금 잘못 링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도깨비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채채피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 번 질문을 좀 하다 보면 또 정상적인 링크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 국내 그런 데이터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클로바X의 좀 장점 부분들만 좀 중요적으로 살펴봤어요 미리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쇼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 기준의 그런 정보들을 찾는 데는 확실히 클로바X가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정보들을 찾는데 이러한 질문 형태들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클로바X가 이런 생성 AI 기준을 해서 여러 서비스에 도입을 할 것 같아요 많이 연결을 하고 그렇겠는데 앞으로 이제 주문하고 그런 예약하고 하는 거에도 자동으로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쪽 아니면 이제 보안 쪽과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아마 이제 클로바X의 그런 단점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시설 이용해 주세요